안녕하세요 엑소다! 엑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 저희가 또 예능으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도여줄게! 도여줄게 엑소! 엑소 오락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! 시즌 2 나왔다는 것만큼 시즌 1이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고유 속에 외침 카이 씨의 반달가슴 곡이 너무 재밌었어요 반 달 마탕 다 마탕가슴 의사 저는 의자 컬링하는 데 제가 캡틴 아메리카 이거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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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야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다 저는 그 넷이서 한마음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계속 풍차 돌리고 아 맞아 풍차 많이 돌았죠 어우야 어우야 아 먼지 날려 어우 아 눈 아파 베테랑 범죄도시 챔피언 정답! 어지럽지? 너무 어지러워